내가 좋아하는 화철이네 집이네. 홍성훈 씨. 홍성훈 씨가 아니고 화철이네. 야호와. 아무도 없고 홍은 씨만 해도 있다. 야호와. 이 사람은 이 팀 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 그만 그만 그만. 홍이 그만. 어디 있을 거나. 이 목소리는 화철이네. 오우 화철. 모발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뭐하노. 뭐해. 왜 이렇게 당황하고 다녀 집에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가. 뭐 심각해 왜 또 뭐 고민 있어 뭐야. 제일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어. 왜. 무슨 우려한 상황이 생겼어. 핸드폰을 압수됐어. 그렇게 핸드폰 잡고 계속 동영상 보고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할 줄 알아봤어. 할 줄 알았어. 아니 아빠.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우리가 했는데. 엄마 아빠 공유했죠. 뭐가. 공유했죠. 핸드폰 위치. 말 뜻은 뭐야. 핸드폰 위치 알아보는 거야. 아니 핸드폰이 왜 필요한 거야. 숙제 과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날 그날 바뀌는 준비물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애들끼리 공유하는데 나만 못 보고. 그래서 나만 못 보고. 나만 못 보고. 내가 보니까 휴대폰 위치를 잘 알고 있고. 한국에서 뭐 엄청 있을 텐데. 아 모르겠다. 너 진짜 이 상황에서. 아니 내가 안 들킬게 할게요. 어차피 공부 공부 관련된 것도 할 거니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지금 줄까 말까. 아 진짜 걸리면 안 돼. 엄마 딱. 소리 딱 나면 파다닥 탁 해서. 갖다 놔야 돼. 아이 창문 막걸로 얹어버릴게. 아이 버리면 안 돼. 알겠어. 왜 버리 버리. 또 넘어갔네. 아빠 넘어갔어. 뭔가 엄마가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나 안 봤다요. 절대로 걸리면 안 돼. 그리고 아빠가 줬단 말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가 찾은 거야. 뭘 보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 숙제하고 그 용도로 주는 거야. 적당히 공부하다가. 적당히 쉬고 적당히 놀고 할게요. 야. 믿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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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고. 저거는 성마 어떻게 하면 좋아. 좋았어. 갔어. 으악. 드디어 으으죠. 아 inserted. 아. 와. 휴대폰을 가지면 게임 그렇지. 완전히 빠져요. 으음. 저는 아직 휴대폰이 없어요. 저 의물 안에서도 휴대폰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고. 요즘은 거의 다 1인 1 휴대폰이어서 공중전화 박스도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왜 휴대폰 갖고 있잖아? 저거는 엄마가 휴대폰 바꾸시면서 옛날에 쓰시던 걸 엄마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잘 안 돼요. 껍데기만 휴대폰이에요. 노래 좋다. 그런데 사실 게임하다 보면 내가 정한 시간에 딱 끝나지지가 않잖아요. 뭘 하다 보면. 그렇죠? 어, 오랜만이야. 왜 이랬어? 엄마, 옷 먹었다, 옷 먹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화철아, 화철아. 화철아, 엄마 왔다. 화철이는? 화철이는? 화철이 자고 있나? 뭐 수업... 지방에 있어? 화철아, 엄마 왔어. 화철아. 화철아? 수업 안 하는데? 화철이 저렇게 목소리 들리면 벌써 어디... 야! 그건 또 어디서 왔어? 아... 아... 이어폰 튀고 있어? 어떻게 찾았어, 이거는? 엄마가 엄마 없을 때 막 뭐 드시지 말라고 했지? 30분만 먹어. 음... 어디서 찾았니?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어... 아빠! 아... 여보가 핸드폰 줬어, 화철이한테? 화철이가 아빠가 핸드폰 줬다는데? 아니 저기 뭐야... 화철이가 숙제 할 거 있다고 해갖고 숙제도 있고... 잠깐만 쓰고 빨리 갖다 놔라 했거든. 그 핑계인 거 뻔히 알잖아. 그럼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고... 다니는데 뭐... 다 그렇다고 쟤도 해야 돼? 쟤가... 학교에서 제가 단톡방에서 욕 써가지고 학교 굴려갔다고... 봐봐 쟤는 학원 안 가고 야구를 하잖아. 학원 가는 친구한테 누구야 몇 시에 야구하고 놀 수 있어? 또 그 집에 엄마랑 또 싸우기로... 계속 이런 현실적인 피드백에서 나도 힘들지만... 근데 자기가 좀 너무 쪼이고 예민하다 생각은 안 하니? 조금은 이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저도 이제 화철이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게 했지만... 성향 자체가 너무 집착을 많이 해서... 얘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엄마가 경각심을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화철이는 저때는 콘텐츠를 안 될 수밖에 없거든. 화철이를 조금 편안하게 냅뒀으면 좋겠어. 화철이는 완전 나랑 판박이잖아, 그렇지? 나랑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자꾸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어. 저 나이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찾아서 몰래 하려고 하는...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봐봐, 여보는 성공했잖아.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니까, 여보. 내가 볼 때는 제가 야구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 얼마만큼 기본기를 잘 다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구장 갔을 때 기본도 잘 안 한다니까, 여보. 어쨌든 직군이 그거니까 밀어줘야지, 아빠는. 현실이 학교에 학부모 설명회를 갈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랑 수행평가랑 다 야구하는 특기생들도 전부 다 이만큼 점수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정말 나 때는 나는 진짜로 죽어라 야구만 팠고. 여보는 그러면 성공을 해가지고 힘들어도 조금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중학생이에요, 여보. 얘 1년 반 뒤에 대표팀 선발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지금 급해, 너무 급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자기야. 나만 믿고 지켜보고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세상 너무 쉽게 생각한다,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던데. 교육적으로도 남편과 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아니요, 운동 잘하니까 그냥 굳이 힘들면 안 해도 돼 하는 그 정도가 남편이랑은 너무 다르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운동에 올인해갖고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는 제 판단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함께 또 조언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좀 같이 의견을 맞춰야 또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아, 저런 모습 처음 봐, 화철이. 그러니까, 풀이 많이 죽었어. 왜냐하면 또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다툰 거잖아요. 어우, 그래도 그 와중에. 맛있네. 또 맛있네. 그 맛있어 보여요. 기가 막혀. 아니, 아니, 아니. 아, 점점 기분이 업데는데? 저 톤이지, 그럼. 아, 저런. 그래. 어쩜 그런 똑같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금방 업데고. 아, 참 사랑스럽다. 엄마 못 하는 게 뭐야? 엄마? 응. 화철이 좀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에이, 내가 만약에 야구조 성공하잖아. 응. 나 키우면서 마음을 상처받고 잃었다고. 금융치료. 금융치료? 금융치료 되게 기대된다. 어떻게 되냐? 돈으로 막 학교에. 아니 그 아빠는 네가 야구에 대한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어떠한 이유로 지금 야구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 한번 듣고 싶다. 딱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낀 게 딱 야구뿐이었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약간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건 내 선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하철이가 되게 진지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야구가 그렇게 쉽지 않아.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모든 종목들이 그래.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디 가든 홍성원의 아들 홍화철이라는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의 기록을 거야.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점점 커 갈수록 이 골든 클럽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점점 더 얼마나 위대한 건지 깨닫고 있는데 아빠는 그걸 6개씩 받았으니까 점점 아빠의 벽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빠를 좀 넘어서려고 해야죠. 지금 떨어진다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봐봐.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이런 마음인데. 여보, 직원이 야구장이 있는데 얘 좀 갈고 닦아서 빛나게 좀 도와줘라. 그래. 하철이 잘 따라올 수 있어? 진짜 진지해. 잘 따라갈 수 있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실력 한번 보자고 나가서. 그러니까 화철이가 이제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에 대한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웃음기 빼고 진심을 다해서. 진짜 선수대 코치로 혹독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죽죠? 그러니까. 화철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야, 날씨 기가 막히다, 화철아. 야구하기 딱 좋은 날씨. 기분 너무 좋다. 오래간만에 화철이가 같이 나가니까. 야, 무슨 소풍 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렇지? 아빠랑 이렇게 나가는 거에 소원이었어. 아빠가 미국의 시대에. 그래. 아이, 좀 애 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할지는 몰랐네. 뭐 기대가 많이 돼? 네. 재미있을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긴장도 되면서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못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 못한다고 아빠가 혼낸 적 있어. 뛰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할 거고. 줄넘게 그냥. 근데 그거를 잘했을 경우에는 화철이가 원하는 소원. 그럼 아빠랑, 아빠는 생생이로. 그렇지. 당연하지. 자존심이 있지. 소원 하나 이루어지나? 아빠가 화철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알겠어요. 소원으로 뭐 사과폰 같은 것도 아니야? 아침부터 그렇게 혼나놓고서 또 그걸 사달라고 하냐? 아이... 다르다. 느낌이.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이야,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왔잖아. 날씨도 딱 시원해졌어. 날씨도 딱 시원해졌어. 아까보다 좀 시원하다, 그렇지? 네. 하철이도 또 이렇게 운동복 입으니까 멋진데. 자, 홍하철. 네. 예. 자, 홍하철. 네? 예. 웃지 마. 왜 그래, 무서워. 차렷. 혈중시원. 웃지 말라고. 집에서는 아빠와 아들이지만. 예. 여기선 선수와 코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지하게, 이 야구장에서는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예. 잘 할 수 있어? 네. 목소리 봐, 잘 할 수 있어! 야. 웃지 말라고 했어, 잘 할 수 있어! 예. 오, 웃지 말라고 했다. 근데 원래 웃는 얼굴 느낌인데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고 진짜 끝까지 할 거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메이저리그 식으로 살벌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긴장했어요 지금 못할까 봐 맞아요 그럴 거 같아 사실 아빠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자 어깨 트위스트 하나 뭐든지 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둘 앞으로 쭉 늘려주고 자 야 안 되라고 응? 아! 야 웃음 보이지 지금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넷 스트레칭부터 엉근치 홈프레이드서부터 1루까지 몇 미터니? 몰라요 몰라요 몰라? 웃지 마라 우와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선수가 3초 중반대 뛰고 있거든 응 파처리가 어느 정도 주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 번 해보고 초를 정해주고 거기에 못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뛸 거야 알겠어 한 번에 딱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오면 끝이야 준비됐어? 네 고! 아 저렇게 치고 달리는 초스를 말하나봐 으악 빠른 거 같은데 4초 3,4 아주 이거는 느려 아주 느려 응? 한 번 더 프로야구 선수가 3초 몇이라 그랬잖아요 어 초학생이잖아요 너의 한계점까지 끌어내야 돼 고! 4초 3,4 형 편 없어 형 편 없어 이래서 어떡해 내가 딱 꽂히고 내 한타를 만들 수 있겠어 형! 아! 아! 4초 2,5 아빠처럼 병살 1위 할 거야 역시 홍성은 아들 병살 많이 쳐 소리 들을 거야 응 나!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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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왜? 오! 뭐야? 4초 공급 오! 이렇게 나왔어 할 수 있는 거야 더 당길 수 있다 3초 안쪽으로 당길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는 거라고 오! 네 잘했어 야 이걸 왜 해 임마 체력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런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시켜갖고 화처리기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완벽해지면은 쭉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준비 숙이고 사이드 스텝이야 수비한다는 기분으로 하체를 움직여야 돼 알겠지? 이쪽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훈련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훈련 처음 보거든요 체계적으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코치 생활을 했으니까요 공선은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낮춰 그렇지 하나 둘 빨리 와 일어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빨리 와 하나 둘 두 개 두 개 두 개 헤이 헤이 라스트 원 헤이 타 자 어디까지 야 빨리 와 라스트 헤이 하나 둘 어 어 어 아 힘들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같이 힘들지 그럼 이겨내야 돼 이런 거 어 어 어 진짜 진짜 힘들어서 나오는 호흡이야 메이저리그 선수 음 프레골 선수 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음 알겠어 응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일어나 아니 움직여 헤이 다리 움직여 어이 빨리 와 헤이 빨리 와 헤이 빨리 와 웃어 우승이 나오지 지금 아 지금 어 아 헤이 컴온 아 아이고 야 빨리 와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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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구 표기 다섯 개 어 투샵 다섯 개 어디 이빨이 보여 야구장에서 다 친다면 하나 둘 둘 셋 나섯 일어나 다섯 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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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헤이 다 왔다 좋아 나이스 캐치 우와 나이스 나이스 세 개 어 나이스 캐치 좋아 좋아 그럴 때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아빠랑 얘기했지 아 맞아요 내기했잖아 아빠랑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줄넘기를 할 거야 네 화철이는 1단 뛰기 아빠는 2단 뛰기 숫자만 세줘 준비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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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스물 어 어마어마한데 하나 일곱 여덟 백 이게 백 개 딱 백 개 와 너무 예쁘다 딱 백 개 아 백 개 백 개 쉽지 백 개 껌이지 백 개 자 화철이가 과연 놀이공원 티켓을 딸 수 있을런지 놀이공원? 네 수원이 뭔데 수원 한번 들어보고 나는 놀이동산 가네 아 놀이동산 애기네 10 10 10 오 오 잘한다 90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생성이 있네 그렇지 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빠 미우이 계실 때는 소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아빠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붙어서 계속 알려주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우와 우와 제가 화려 엄마한테 화철이는 내가 맡아서 알아서 잘 시킬게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자주 이렇게 야구장에 나와서 훈련을 시켜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했으니까 저녁은 치킨만 집합해 주는 건 없잖아 응? 응? 으아 왜? 뭐야? 연어 왜? 연어 아빠 힘내내는 거야? 5초 안에 일어나고 5 4 아 뭐야 3 2 대답 대답은 예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 뭐 먹었습니까? 치킨 먹겠습니다 축으로 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역시 화철이야 정말 멋진다 예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심 고생하심 ánh 즉 저희가 helicopters Godzilla 무논 코멘